내가... 쿠키 발소리가 들려? 우린 늘 발버둥치고 있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기습이 필요할 때도 있어 내 왼눈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지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우린 늘 발버둥치고 있어 살아가기 위해서 쿠키는 너무 쉽게 다쳐 쿠키를 고치는데 뭐가 필요해? 와플 로봇은 단단하고 멋있지 내 가족이고 친구야 쿠키는 너무 쉽게 다쳐 쿠키를 고치는데 뭐가 필요해? 전투 중 한눈팔지 말도록 쓰러지는 건 순식간이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배로 배로 산책 갈 시간이야 어둠 마녀 쿠키님은 생각이 너무 많아 가끔은 쉬어가도 좋을 텐데 말이지 안 도와줘도 된다고 내 눈엔 원혼이 다 보인다고 재밌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 잔살이가 제일 싫어해 여기 없는 척 해야지 내 눈엔 원혼이 다 보인다고 쿠키 성은 꼭 방문해야 할 왕국의 명소랍니다 쿠키 성은 꼭 방문해야 할 왕국의 명소랍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코코아는 참을 수 없어 쉬는 날엔 코코아의 몸을 담그고 싶어 연주회에서도 코코아를 마실 수는 없을까? 연주회에서도 코코아를 마실 수는 없을까? 곤디 공화국은 달콤한 쿠키들이 아닌 소금 끼먹은 쿠키들이 그 벽 더 멀리 보도록 해요 진주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공화국 어디를 가도 한눈에 담기는 소라 고둥 청탑은 정말 아름답지요 더 멀리 보도록 해요 진주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경쾌한 북소리와 함께 자, 준비 하나, 둘, 줄을 잘 지켜야죠 함께 행진할 수 있어 기뻐요 하나, 둘, 줄을 잘 지켜야죠 하나, 둘, 줄을 잘 지켜야죠